자 폴아웃뽀 폴아웃뽀 이어서 갑니다 바로가죠 저번 시간에 스타코어 찾느라고 한세월 보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구역에 왔죠 마지막에 새로운 구역은 좀비들을 도색시켜서 뭐 이제 침입자 재고용으로 쓰는거고 특이하게도 뭐 이상한 녀석이 있었으면 순간이동을 하는 좀비를 복종시키는 좀비가 아니라 구울이지 구울을 복종시키는 힘이 있더군요 급하게 이동을 해줬었구요 이거 왜 떠있는거야? 은하이구요 뭐가 있어 이유가? 아 메인프레임 수리 땜에 펜.. 펀하우스와 극장을 수색하면 되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바로바로 가죠 맵은 알차게 잘 만든거 같은데 퀘스트 자체가 약간 흥미가 안간다 역시 로봇을 봐서 그래 오토메트론을 먼저 푼게 문제야 오토메트론을 마지막에 풀었어야 했어 어 이건 얘네 잘못이야 오토메트론이 제일 재밌는거 같애 어? 마 왁이쾴터 스파이킹 위 메인 프레임 2번으로 해놓자 화염방사기가 되게 잘 들어갔었는데 원래 화염방사기가 사실 이정도 들어갈 만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상 외로 잘 들어갔었는데 다시 제제 찾아간거 같애 별로 안들어갑니다 이제 높은데서 한번 보죠 저기랑 저긴데 여기가 더 가깝지 않을까? 저기야 저기 저건물인가봐요 저 성같이 생긴거 그쵸? 교회는 아닌거 같고 어트랙션의 일부이지 않을까? 성이라는 어트랙션을 빨리 가자 아 뭐 뭔일이 있었길래 방사능 이렇게 올라가 라드엑스 라드어웨이 방사능 아 방사능 말한다 AP올려주는것도 있네요? 요가 체리 두개 어디일까? 저거 성 아닐까? 저거 성? 아무도 없지? 뭐가 없어? 타죽어! 럽고 가사능 그렇지 아 이거 만어 아 진짜 꽤 많이 썼는데 200벌밖에 안 줄었네? 보내 돌아 뭐야 방금 뭐 지나갔어? 아 차구나 아 야 빨리 제거해 그런 애들이랑 놀 시간 없어 업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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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 있어 무언가 날 괴롭히는 무언가가 아 너무 안단다 화염방사 이제 진짜 많이 날아졌는데 아쉽네 아닌가? 가자 하영이야 저 데미지 올려줄 수 있는거 없나? 너 별론데? 타오르고 있니? 그렇지 좀 그래 스키 좀 스팀 좀 빼고 가 너무 시끄러워 사실 제거하면서 가죠 너무 지금 나대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됩니다 아 절로 가는거 같은데 돌아가는게 길이니까 돌아가죠 제트팩으로 지금 가는게 뭔가 반칙인거 같고 아 편하고 좋긴 한데 이게 원래 맞는거잖아 야 좀 길 야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근데 경험치 안주는 클래스는 여전하구나 나도 경험치를 먹고 싶은데 말이야 콜라 대왕의 성 여기되요 대왕의 궁전 이게 펀하우스인가 봐 아 좀 놀러가고 싶다 이런데 나도 이렇게 놀러가고 싶지 요즘 게임만 해서 그런가 라드엑스 효과 사라짐 음 야 현금출납기는 돈이 조금씩은 있다다 라고 말하자마자 두개가 안나오네요 야 그 보더랜드도 아니 아 그 보더랜드도 아니 잡아간다옴 아 잠깐만 때려줄줄 몰랐어 미안 순간이동하길래 당연히 안맞아줄줄 알았지 아 저 아 저 부활시키는구나 발강 구울 능력이네 어? 자식 도망갔다 이말이지 뭐 어쩌라고 나가면 돼? 뭐 파밍할거 없냐 뭐 이렇게 맵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입구에서 돌려보내면 어떡하냐 사람이 보여주고 보여주고 할거 하고 해야지 제트팩 괜히 썼나 제트팩 때문에 캐스트 더 꼬인거 같애 원래 가는 길이 다 있는데 아니겠지 오픈월드 게임인데 오픈월드 그 베드스다에 자존심을 걸고 다 호환해놨을거야 난 베드스다를 믿고 있어 대체 어디에 있는걸까? 그 스타코어 다섯개 남은거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나중에 한꺼번에 먹으면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가죠 일단 저런데 있을거 같은데 뭔가 기계에 붙여놨을거 같은데 사질라니까 또 없어 잘했다 저기만 가면 되네 아 이놈의 가스 연기 나오는거 저거 불편하네 네 아 내려가는거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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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올라왔어 여기 다 깨져있는거 봐라? 내려가면은 정상으로 될거라고 믿습니다 어? 어? 아 그게 극장이었구나 아아아아 맞아 극장이지 생각보니까 크 보고 나왔으니까 헌하우스가 여기고 가자 극장이 아니라 다른걸로 봤다 아무 생각 없었어 극장이 마지막거가 다 보여줄수있게 일부러 도망가는건가봐 아 보여줄수있게 일부러 도망가는건가봐 여기서 죽이겠지 아마? 만약에 그 하수구를 마지막에 갔으면 문열고 들어갔으면 하수구 얘기가 있었겠지 만약 안죽으면은 나 뭐한거냐? 나 뭐한거냐? 어디에서? 또 있냐? 없지 이거 원래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내가 너무 꼬여버렸다 여긴가봐 여긴가봐는 개뿔 아우야 아우야 어떡하 야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니 아 뭐야 개드럽게 꺼져봐 꺼져봐 응? 여긴 아니라고? 그럼 어디냐? 어 잠깐만잠깐만 너무 너무한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이벤트인가 혹시? 드래곤볼에 나오는 실버 장군 기지처럼 내가 이동하면 위치가 바뀐다던가 뭐겠단거 아니겠지? 어디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싸우고 있다 야 아 이게 문인가? 아 저게 문인가? 나 저게 들어가는건줄 알았어 아 첫단계 다있냐 넌 뭐지 여기가 여기가 싸우고 있었구나 혼자서 이 새끼 저거 안되지 이거 진정 제트팩이 가장 필요한 곳이잖아 이거 이곳이다 이곳 한번에 갈수 있지 않을까? 난 날 믿어 그렇지 그렇지 클라쓰 환각의.. 환각의 방 쇼컷이야? 아 뭘 시킬려고 쇼컷을 만들어놨냐 얘는 또 이거 세개 누르고 빼면 되죠 구나 한 방 낮아진 멀미모드 아아아아 이런게 되는구나 아아아아 잘했다 야 보고싶지 않아 솔직히 여기 낮아진 상태야 이게 뭐야 왜 안가져 암호가 두꺼워서 못간다거나 그런 개같은 투명한 무언가 막이 있는거겠지? 무슨 소리야? 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 저게 뭐냐 아하하하하하 헤엑 오우 깜짝아 너무하네 바가지롱 어허 연어매꺼 연어매꺼 누워 아 반응이 느렸어 어우 야 이게 안가져? 여기 엉덩이 돼 야 돌면서 때리는 건 저건 진짜 괜찮다 모션이 괜찮네 엉덩이 물리는 건 다크 소울에서도 고실적인건데 다크 소울에서도 많이 고칠라 그랬다가 실패했었잖아요 뭐냐 뭐야 왜 니한테 돼있어? 악어가? 아니지 아니지 이거 뒤집어진 집이잖아 와 맵 잘 만들어 놓는데? 응? 아 정신없어 아 잠깐만 정신없어 정신없어 어우 멀미 멀미 심하다 이거 와 개 잘 만들었다 아 문이 많구나 다 열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때 자 어떻게 뭘 어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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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문 화장실 라드엑스 많이 잡아서 없지 않을까 머리핀과 스팀팩 네 여기도 화장실 여긴 한 병이 있었는데 한 병이 발동을 안 했네요 어 길이다 이렇게 금방 찾는다고? 어? 아 작아서 못 가는 방이구나 작아져서 와 개 신기하다 한 번 TCL로 가보자 되게 잘 만들었다 게임 개 재밌어 엄청 작아져 그리고 뒤엔 아무것도 없고요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길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진짜 보고 근데 게임 뭐하러? 아 깜짝아 에이 이러지 말 아 깜짝아 에이 이러지 말 그러면은 만약에 아 물론 생존감보다 한 사람은 어느 정도 해보고 하는 거겠지만 아 벌써 나왔냐? 나왔냐가 아니라 내가 온 길이네 다 보고 싶어 가능하면 아 막혀있는데 여기다 와아 아 아 왕사는 개 올라가 아 왕사는 개 올라가 어 여긴가 본데? 아닌가 꽤 징그러운 이 부분을 썸네일로 쓰겠다 하나 아 그 빙글빙글방도 썸네일 쓸걸 그랬어 여기야? 쇼컷이다 쇼컷이다 된거야? 그럼 마지막 행동이 될거에요 킹콜라의 카스라엘에 참여해주세요 침대도 있네? 대면하세요 미안해 야 근데 발광 구울이 저 지능있는 구울이 된다니 좀 뭔가 좀 묘하다 느낌이 쎄하다고 해야되나? 열어 아 원래는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가는건데 그러면? 점프에서 들어가는건가? 뭐지 어떻게 가는거지 여기 떨어지면? 아 저거 썸네일 써야되는데 에이 그래서 나중에 녹화파일 돌려서 썸네일 찍지 뭐 원래 녹화파일 돌려서 다 찍었거든요 요즘 이제 내가 찍는 재미가 붙어서 찍는거 뿐이지 사실 녹화파일 돌려서 찍는게 더 깔끔해요 왜냐면 게임 화면만 나오니까 보통 찍으면 내가 창모드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채팅창이랑 영상 화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불.. 불편하거든요 요즘 보는 입장에서 나름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번거 마지막 대면하세요 있는거 보니까 원래 여기서 안되나봐 아니네 콜라대왕의 성에서 대면을 하는거네 원래 내가 펜하우스를 안가서 얘가 해준거네 야 똑똑해 역시 베드사야 이벤트 다 보고 가라 이거지? 좋은 발상이야 이게 제트팩 때문인가 다 가는덴 똑같은가 본데 애가 아니라 저쪽이네 이런게 있었냐? 이런게 있었냐? 업! 준비해 야 에이다! 잘 꺼져라 알지? 너희 레이더 다 똑같은가 너희 집에서 집에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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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서 내가 더 죽여서 죽여서 저렇게나 죽여서 내가 더 죽여서 내가 죽여서 저렇게 나오는거죠 너희들 이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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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남자 우리 친구 이벤형 너희들 그래서 너희 친구들이 죽여서 이벤형 그지 내가 더욱 그지 그냥 떠나 이 부분은 저 이 곳이 이벤형 네이첼 이 곳에 그지 그지 레이첼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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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같이 찾아 멍청아 근데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갈 수 있긴 하니? 오! 오 아이템 받음 경의적인 경의의검 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고래벨 때 받은 아이템이기도 하고 데미 자체가 세네요 이동속도 10% 찐가 보자 돌아가신 분께서 저기 어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어 이런 데가 있구만 이런 데 있지? 있네 아 아 된 거야 그래서 작동? 관리자잖아 나 분무기가 작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네 그러면 제가 끄고 간 거네 내가 작동시킬 수도 없는 거고 와 와 혼자 여기 사는 거였어? 그럼 다 자기 친구들이었대 야생구 우리 아 그렇네 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과학자가 과학기술로 조종하는 줄 알았거든요? 와 나 그 순간이동도 뭐 과학기술인 줄 알지 솔직히 얘네 테레포트도 되잖아요 나도 되잖아 인스튜스도 과학자인 줄 알았는데 구울을 조종하는 기술을 손에 넣은 과학자인 줄 알았는데 지도 구울이고 반대들도 구울이래 발광구울이 이제 구울 살리잖아요 그 능력을 지가 쓸 수 있네 개 신박하다 개 동료로 데려갔으면 되게 재밌을텐데 물론 그런 기능은 당연히 없겠지만 뭐냐 어디 가는 거냐 나 깃발 꽂는 건가 보다 깃발 꽂으러 가자 이거다 무기도 생김 이제 원자 무기 안 봐도 되냐? 어디야 아 이거야? 이번에는 오퍼레이터 주겠습니다 핵을 전부해줬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순서대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암어 고치고 무기도 업그라고 오도록 하죠 커먼헬스 진짜 와우의 왕국이네? 근데 순간이동은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잠깐만 순간이동은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발광구울이라 구울 조종하고 뭐 살리고 그런 건 내가 이해해 주겠는데 그런 거로 치겠는데 순간이동은 정체가 뭐냐 이해할 수가 없구만 이해할 수가 없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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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다 다리만 어설톤이라고 왔다 갔다 그러는 거 되게 신박하다 차지할 수도 있고요 조용 좋아 바로 입어주고 아 이 부분 안되는데 나 무기 업그랬어야 되는데 됐어 새로 얻은 무기 바로 보도록 하죠 어 이건가? 아 이게 지금 제일 센 거네 어 이게 제일 센 상태네 그럼 이게 지금 맥스파어인 거 아니야 경이의 검은 I'm busy 너도 그렇고 아니 시원 그러면 잠깐만 아 그래도 센 거 같은데? 어 그래도 센 거 같은데? 애초에 방사능 피해가 들어갈 만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무기 들어가서 전기 피해가 났지 피해 저항과 에너지 저항 무시함도 달려있고 이걸 빼자 방사 피해 엄청 세긴 했는데 홀보 너가 1번이야 뭐 좀 넣을까? 화염방사기 넣을까? 화염방사기 안 쓸 거 같은데? 그럼 뭐냐 어디서 저런 거 주워왔냐 아 와 저 라디오 한 번 써 보자 아 잠깐만 너 말고 아 에이 봐봐 우리 에이라도 장소 변경 좀 한 번 해 줘야 되냐? 고위력 연사 야~~ 엄청난데 독보적인 피해량 나 독보적인걸로 갈래 똑같네 이게 제일 좋은거니까 이걸로 가자 그냥 아 똑같네 이게 더 좋구나 어 자반동 신속 대형 와 진짜 편하게 한다 잡착제가 없어? 이게 뭐가 부족한건데 잡착제야 해도? 잠깐만 부착물 잡착제가 문제네 또 아 돌아버리거구만 아주 딱 기다려봐 나 완전히 그거야 어 이거 휠체어야 나 이거 없으면 못다녀 못움직여 무거워서 아 당근은 왜 대박 다섯 개까지 가득하네 야 진짜 많이 주긴 한다 옥수가 하나가 부족하네 타토는 세 개만 더 가져가자 아휴 느려 이걸로 대량의 여섯 개, 삼십 개의 섭취를 손에 넣었구요 누가 이 지옥의 도시를 공격할 것인가 전직 싸움꾼 출신의 용병, 뭐 군인, 혁명 이런 관련된 애들 다 붙어있고 말이야 지옥이야 지옥 단타까리 한 애들 모아 놓고 로봇도 있고 오면은 죽는 거지 그냥 아 뭐야 이거야? 고배율 야간투시 나 중배율, 저배율이 좋은데 나는? 저배율 야간투시 나 안정기할래 나 이거 어차피 은신하고 안싸워 되게 좋아보인다 이거 써보자 40발 별로 안 빠르네? 어? 잠깐만 야 별로 안 빠르잖아 아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너무 좋은 총만 써서 지금 연사총만 쓰니까 내가 착각한거지 아마 꽤 괜찮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컬피오에 15도 붙어있고 자잘한 것들 제거하기 좋겠지 뭐 자 물 가지러 갑시다 나도 물 가지러 가야겠다 현실물로 물 가지러 가야겠다 안 맞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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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댕댕이가 똥을 쌌거든요? 바로 치워야 되는 관계로... 오늘 지금 몇 분이야 지금? 아 몇 시에 켰지 오늘? 40분 전에 켰으니까... 아아 이거 시간 너무 애매한데 빨리 똥 치우고 와서 아니 너무 오래 걸리는 똥 치우는 거는? 얌전히 똥 문대고 있네 나 똥 싼지도 몰랐다 진짜 리얼 이불 덮어주려고 이불 들라고 딱 갔는데 기저귀가 뒤로 가 있길래 보니까 똥을 야 빨리 어딨어 얘 이 새끼 어디갔냐 너 왜 이상한데 가있어 이거 뭐야 일단 일단 받아 아... 하... 아 왜 이렇게 애매한 시간에 쌌어 아 이거 한 번 아 오늘 폴아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똥방종 뿅! 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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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